만약에 고모님이 최관장 자료를 가져가신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탈법 자료 때문에 최관장이 섣불리 우리 서린을 흔들어 놓지 못했지. 물론 내가 으름장을 낳고 최관장을 구속까지 시킬 결심은 서지 않았지만. 하지만 최관장은 도를 지나쳤고 날 가해하려고 했어. 그리고 지은이 너까지 위협하려고 했던 건 그건 참을 수가 없었어. 아니 참아서도 안 되는 일이고. 최관장이 품은 원한 때문에 우리까지 계속 불안하게 살 순 없어. 화해까진 아니더라도 최관장 마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날 수 있지 않을까? 그정을 보든 그 애자를 달래든 어쨌든 우리한테 탈법 자료는 필요해. 고모님을 만나 뵙고 고모님이 만약 가져가셨다면 뭘 어쩌실 건지 그것부터 알아내야지. 물론 우리 집에 오셔서 그걸 몰래 훔쳐가셨다면 그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고. 웬 사탕? 아 꼬마 정민이가 줬어. 녀석이 아파서 그런지 철이 빨리 들어서 더 안쓰러워. 나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계속 정이 가고. 자기 아이 갖고 싶지? 우리 인공 수정해 볼까? 미안해. 우리 마누라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정민이랑 친밀한 관계 알면 우리 여부가 속상해할 수도 있을 텐데. 아이를 이뻐하는 자기 마음 싫은 건 아니었지만 복잡했어. 하지만 아이 가져보자는 말은 진심이야. 인공 수정 많이 힘들다던데 괜찮겠어?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오는 축복이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어. 우리 딸이 지은이 닮으면 기차게 이쁘긴 하겠다. 응? ым? ט 애 GA 에 한글자막 by 한효정